일본 해운기업들이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영업이익 기준으로 NYK와 K-LINE은 우승 반면, MOL은 다소 뒤처지는 결과를 냈습니다. 일본 1위 해운기업인 NYK는 이 기간 51% 증가한 174억엔, 하나로 1,6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. 반면, MOL은 18억엔의 영업이익을 거둬 54%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 K-LINE의 영업이익은 112억엔으로 16%의 두 자릿수 성장을 일궙습니다.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인 경상 이익은 톤당 평균 360달러까지 떨어진 벙커 약세 효과에 힘입어 세 선사 모두 큰 포부로 늘어났습니다. 사업 부분별로 보면 NYK와 K-LINE은 컨테이너 사업에서 흑자를 거둔 반면, MOL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세 선사 모두 건화물선 시장에선 고전을 멸치 못한 반면, 유저선 사업에서는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